아까 우리 몰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 자기야 응 그래 자기야 가보자 그거 알지? 지금 우리 나이 때리면 아무 감흥 없는 거 그치 감흥 없지 근데 난 좀 감흥 있는 거 같아 나 이거 받아줄지 몰라가지고 조금 설렜다 야 자기야 설레? 어 이거 이걸 받아주네 로비 채팅방에 내 디코 아이디 알려줄 테니까 추가 좀 해줘 응 그래? 나한테 반했네 반한 거 아니고 그냥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 그.. 그것도 맞지 아 모르겠구나 너는 BJ라가지고 앞에 아 진짜 잘하긴 한다 진짜 시원세 야 배그를 한 7천시간 했는데 이 정도 해야지 솔직히 나보다 많이 했을 수도 있겠다 그치 나 완전 얼릴 때부터 해가지고 나는 아니야 그럼 너 17년 3월부터 에미 사고랑 토미건이 그거 그거 보급일 때부터 한 거야? 그치 다 보급이었지 BJ가 바뀐 거 같아 역사를 함께하고 있 야 너 땐 BJ가 바뀐 거 같다 그러잖아 야입시다 따라오이소 에이 아니야 내가 앞장 쓸 거야 따라오이소 골포씨 왜요 아니 경상도 아닙니까? 맞는데요 제 방송 안 보신다면서요 근데 근데 성도 왜 이렇게 잘 써? 그.. 서울에도 오래 살았으니까요 아니 그 유튜브로 봤어 그 경상도랑 스쿼드 하는 건가? 음 맞아 니가 오도하면서 사투리 쓰길래 오 뭐야 호씨가 경상도구나 이 생각에 으아아아 이거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뭐야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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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님은 어디 사는데요? 선생님은 집 나 서울 사는데 서울 이사 온 지 오래됐는데 서울 말투는 잘 못 살아 그 경상도 어디가 고향인데요? 대구가 고향이고 대학은 부산에서 나왔고 근데 서울에 얼마나 살았길래 아직 사투리가 그대로지? 그 고등학교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 거짓말하지? 대학은 부산에서 어 고등학교 일어날 때 중3 말 때 올라왔어 그럼 거의 10년 동안 서울에 있었는데 사투리가 아직 10년 넘었지 한참 넘었지 오오 야 북쪽에 있다 어 집 옥상 그 경찰서 경찰서 핑핑핑 내밀어 아쉬운데? 아 나 두 대 맞췄는데 나 한 대 맞췄 거라 내가 맞춘 거 같기도 한데 그래 일단 가보자 안 올라갔냐 왜? 어 내려왔다 1층에 있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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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니지 않아? 다른 애 아냐? 얘 아니야 카운터 2층 타갔다 올라가자 어 위에 있다 발소리 난다 어 얘네 베린이야 어떡해 얘네 등 뒤보고 있어 아 베린이야? 좀 못하는 애들이야 아 얘네 경찰서구나 경찰서는 처음 말합니까? 어 하도 많이 와서 브리핑 다 정해놨어요 나랑 많이 하면은 브리핑 입으로 다 해 핑 안 찍어 브리핑도 이게 핑 찍으면서 여기 이게 제일 안 좋은 브리핑인 거 알지?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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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여러분 써클.. 왜? 써클이 너무 좋아서.. 아 좋지 이 정도면.. 이따 북쪽 아는 게 어디야 건너가야 되는 게 진짜 싫다고.. 아 나 여기.. 여기 써클은 치킨 먹은 경우는 별로 없긴 해? 여기 써클은 스쿼드로 발라도.. 아 뭔 소리야 나는 살아 방금도.. 너 계속.. 나 산호 빼고 너가 계속 먼저 죽지 알았어? 아.. 내가 손을 안 풀어서 내가.. 그래 입이 얽게라도 할 말이 없겠는데.. 나도 그렇게 손을 많이 푸진 않았어? 아 나 원래 배그 좀 진심이라 가지고.. 손을 한 시간 풀어야 돼 그쵸? 훈련장에서 한 30분.. 아케이드 한 30분 해줘야지.. 와.. 나는 손 안 풀어도 다 똑같던데.. 너는 감도가 너무 고감도던데.. 오.. 나에 대해 많이 알고 있군.. 맞아.. 근데 재능충.. 아니.. 그 피오 거 보다가 봤는데.. 너 감도 엄청 고감도.. 너 내 거 빼고 다 보는구나? 아니 유튜브 많이 봐.. 유튜브를 봐.. 유튜브를 많이 봐.. 근데 너.. 너 목소리가 보니까.. 어.. 약간 방송이랑은 좀 다르긴 하다.. 아.. 그 인게임에서? 그래가 내가 처음에 몰랐어.. 생각만 했어.. 어 근데.. 나 다 알던데.. 원래 랜덤스쿼드 하면.. 어.. 골프님이네.. 이렇게 하던데.. 니가 내.. 내 방송을 안 봐서 그래.. 어떻게 알아 이걸.. 그런가..? 우리 복음 먹으러 갈까? 응 가자.. 뭐야.. 뽀살치인가? 뽀살치 2000개 걸렸어.. 복음 먹어도 돼.. 복음.. 위험한 맛.. 어.. 차 소리.. 차 소리.. 한 대.. 나이스.. 오.. 좋았다.. 야.. 두 명이 다 깨져봐.. 실패하다.. 내려 이 새끼야.. 내리라고.. 이걸 안 내려? 내려요.. 아이고 왜 내리.. 내가 10일에 큰 거야.. 이렇게 할 거면서.. 아니 이 거리에서 DMR을 잘 쏘네.. 아 근데 나 장전이 안 됐어가지고.. 어.. 스르륵.. 어.. 스르륵.. 아.. 아.. 속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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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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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 아냐.. 스킬 볼래? 어.. 나 이거 처음 써본다.. 이거 스르륵 스킨.. 미쳤다.. 힐 로그는 안 나오는데.. 써봐.. 와.. 미쳤다 진짜.. 나 궁금한 거 있어.. 라이딩 잘해봐 라이딩.. 라이딩 잘하지.. 약간 봐줘.. 너 왜 결혼 안 했어? 나.. 그.. 스물여덟 때.. 어..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 실패했어.. 음.. 그리고.. 연애에 대한 정의 떨어져서.. 음.. 연애를 거의 안 했죠.. 88년생 남자가 진짜 많이 못 갔다.. 진짜 많이 못 갔다 너.. 나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지.. 어.. 나이 들어서 안 간 거지.. 어.. 못 간 건 아니야.. 안 갔지 그냥.. 어.. 나이 한 37대서 안 간 거지.. 어.. 어.. 난 안 갈 거야.. 안 가.. 안 가.. 못 가는 게 아니라구.. 아.. 그렇지.. 성격도.. 일단 방송상으로 봤을 땐 착한데.. 뭐.. 실제는 모르지 너구.. 소금 달게 되면은.. 다음에 내가 얘기해줄게.. 아하하하하하.. 아.. 문제가 뭐 다 하냐고.. 아.. 고맙다.. 일단 여기 능선인가 저기는? 여기.. 여기 있네.. 아.. 어.. 있다 있다 있다.. 길리.. 길리 뺏어먹자.. 2번.. 딱 1번 핀 돌 뒤에 있었어.. 푸시푸시푸시.. 1번이 어디있죠? 바위.. 아.. 보인다.. 바위에 있네.. 옆쪽에.. 옆쪽에.. 아.. 너 나 쏘자? 아.. 이거 니가 맞았다.. 얘 앙각스? 이 친구 나오게 해줄게.. 음.. 누웠어.. 집에 있어.. 나이스.. 여기.. 아.. 음.. 편하게 편하게.. 그렇지.. 편하게.. 좋아요.. 아.. 집 애들이.. 심심한가 본데.. 어.. 미안하다.. 애들 오겠다.. 도웅.. 빨리 와줄 수 있어? 아.. 일단 안 와.. 천천히.. 푸시 안 와.. 집 버리고 절대 안 와자면.. 아.. 그래? 아.. 아.. 바퀴.. 바퀴.. 가기.. 가기.. 저기요.. 아니.. 내 뒤에서 살릴 수 있는데.. 네가 차 가지고.. 내 뒤에서 살릴 공간을.. 없앴다고는 할까? 아.. 너무 빠짢고 쳤어? 내가? 아쉽다.. 판단 좀 아까.. 있긴 하네.. 1코인만 더 주시면.. 뒤질래? 아.. 잠깐만.. 오디오륜 좀 채우고 있어줘.. 나 물 좀 가져올게.. 어.. 아.. 오디오륜.. 어.. 그래.. 어.. 어렵다잉.. 야.. 이거 BJ들 혼자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거 뭐.. 나 채팅.. 채팅방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소통도 안 되고 혼자.. 어.. 여기 소리 없는 메아리인데? 자.. 지금 한 700명 가량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하.. 야.. 물소리가 나고요? 어.. 물소리가 나고.. 어.. 좀 많이 나네.. 뭐가.. 집이 넓은갑다.. 거실에서 하나 보다.. 게임을.. 물을.. 물을 근데 수돗꼭지에서 따라.. 아.. 아니야.. 그.. 그냥.. 그 하늘불이.. 좀 큰 사이즈.. 콸콸콸콸콸 있긴 했어.. 안 돼요? 내가 태이고만 했거든.. 진짜 1년 동안.. 태이고 나오고 나서.. 오뷰 지역에서 보급총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나도 한 번도 없어.. 이거 말이 안 돼..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 그로자 먹은 사람이 있어.. 내가 보긴 했어.. 있어? 봤어? 진짜로? 뜯긴 해? 바닥에서? 어.. 보긴 봤어.. 어.. 그냥 바닥에 그로자가 있대.. 아니.. 뭐.. 뽀살치 또 들어왔어? 어.. 이거 진짜.. 이번에 깨져.. 이번에 진짜 막판이야.. 이거 하고 솔로 하러 가.. 으아.. 너무 많이 오는데? 친구야? 미안합니다.. 너무 많네요.. 어디 내릴 건지 혹시.. 아.. 이번에 내릴 건가? 기절 시켰어요? 잘하자.. 아.. 기절 컸다.. 끝났어요.. 나이스.. 너가 방송이라는 거 알고부터 약간 존댓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왜죠? 그러게 너의 존댓말 아냐.. 내가 반말하면 뭔가.. 그.. 보시는 분들한테 반말하는 느낌이라.. 너 이상형이 뭔지 물어보래.. 이상형이 뭔지 물어보신다고? 어.. 내가 궁금한 건 아니고 이상형이 뭔지 물어봐달래.. 아.. 이상형이? 이상형은 그냥 착한 사람이죠.. 나 무조건 착하면 됩니다.. 라자냐? 아니.. 라자냐 좋아하신다고요? 확인했고.. 아.. 나 엄청 착해.. 엄청 착한 건 뭐죠? 서클이 아까보다 자꾸 이렇게 걸리네.. 아래쪽으로.. 우리 가지 말래.. 오 좋은데? 가지 말래? 응.. 총 쏜다.. 붙잡아도 안 돼.. 내가 이미 걸보 납치 중.. 납치긴 한데 나도 총 있어가지고.. 사살 가능.. 오.. 어.. 안 막히네.. 왼쪽에.. 도시야? 모르겠다.. 이 돌에 있어.. 앞.. 앞돌에 있어.. 얘.. 얘 정리하자.. 역시 안보래.. 뭐야 얘.. 이 돌에 있는데? 어.. 발 앞에 있어.. 확인.. 이제 친구.. 친구가.. 오고 있다.. 어떡해 저 친구 지금.. 난리났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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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주세요.. 어.. 나 앉아 보이는데.. 나 납치 중.. 잠깐만.. 기다려.. 납치.. 납치 중.. 나이스.. 끝났고요.. 북쪽에.. 차.. 총 소리 많이 나네요.. 이 집도 가끔 차 잰다던데.. 안 털렸다.. 여기.. 어디다.. 옥상.. 제발.. 혼내주자.. 각을 너무 안준다.. 애들이.. 그니까.. 야.. 이거 좀 애매한데.. 계단 올라가다가 뒤막힌구나.. 좀 때렸어? 옥상 한 대 못맞춤.. 오른쪽으로.. 어.. 어.. 괜찮아.. 핀.. 1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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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출발 준비하자.. 어후.. 어후.. 이 오빠 후진 잘하네.. 8x2 아 서클 좋다.. 어.. 서클.. 아.. 걸려버리네.. 오케이.. 아.. 내가 여기 박할게는 좀 심심하긴 한데.. 헉.. 맞아.. 나 베르 스킨 씌워줘.. 우와.. 우와.. 버려볼래? 야.. 너가 하면 되겠고.. 우와.. 이거.. 랜덤 듀오.. 이거 유튜브 올릴 때.. 프로 현질러.. 뭐라고.. 어떻게 올릴까.. 제목은.. 여러분 저 결혼합니다.. 이렇게.. 어? 하핰.. 하핰.. 원래 원래 유튜브라면 어그로 그 정도 끌어줘야 되거든.. 막상 들어오면 결혼한거 전혀 그런.. 아.. 야.. 조회수.. 야무지겠다.. 저.. 전혀 그런 내용 1도 없긴 한데.. 이제 그런식으로 끌어놓고.. 이제 하이라이트에.. 자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놓으면 이제.. 어그로.. 이제 끝났거든.. 어허.. 랜덤 듀오로 결혼합니다.. 어.. 나.. 누가.. 누가 제목 지어줬어.. 뭐가.. 뭔데? 결혼의 듀오.. 하핰.. 하핰.. 우리.. 이제 슬슬 듀오 가입해야 되는거 아이가? 아.. 그거.. 근데 그거 가입 잘 안된대.. 아.. 이거.. 뭐.. 그게 있어야 되잖아.. 자격을 받는 거라.. 어.. 저.. 그게 활리고 있다.. 어.. 여기 끝났다.. 한 팀.. 나무지인데.. 응.. 나 탑템 팀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어.. 알지? 하핰.. 누가.. 진짜 제목 지어줬다.. 프로 현질러와 결혼해 듀오.. 나도.. 나도 프로 현질러야.. 나도 거의 다.. 현질 다 질러서.. 아.. 너는.. 배그 BJ잖아.. 내가 BJ 안 했어도 안 질러 쓸까? 나는 이런 거 좋아해.. 약간.. 아무도 안 쓰는 거.. 난.. 난 질러 쓸 거 같아.. 이거.. 앰프랑.. 미니만.. 딱 지금만큼.. 야무지다.. 잘 먹겠습니다.. 왜 안 쓰고.. 응.. 내가 먹었어.. 야.. 나 너.. 부를 때 뭐라 불러야 되냐.. 근데.. 그냥.. 골뽀야 하면 되지 않아? 친구야 해도 되고.. 골뽀야 이렇게 불러? 골뽀야 이렇게 불러? 골뽀야 친구야 그냥.. 아무것도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아.. 해안가 뛰고 있네.. 나이스.. 그리고 멀리 해안가.. 멀리 해안가.. 사실 좀 채워봐.. 확인해.. 2대 맞았고.. 2대 맞았고.. 무빙.. 어.. 옆에 차 못 쓰지.. 요거 탈래? 응..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 자기야.. 응.. 그래 자기야.. 가보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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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지.. 지금 우리 나이 때 되면 아무 가뭄 없는 거.. 하.. 그치 가뭄 없지.. 근데 난 좀 가뭄 있는 거 같아.. 나 이거 받아줄지 몰라가지고.. 조금.. 조금 설렜다 야.. 이거.. 자기야 설레? 어.. 이거.. 이걸 받아주네.. 우리 자기야 아직까지 어리네.. 가자.. 어.. 그래 자기야.. 어.. 야 너.. 자기야 괜찮아? 야야야야야.. 어딨어? 남았네.. 아.. 저.. 폰이.. 폰이 터진데.. 있었어? 좀 더 왼쪽이었는데.. 그치.. 자기장 밖인가? 어.. 좀 더 왼쪽이었지.. 여긴가? 여기 단차인가 본데? 도로단차.. 2번..쪽.. 어.. 자기장 밖에서 뛰어온다.. 여깄네.. 어휴.. 내가 혼내줬.. 아.. 자기야 나갑니다.. 자기장 밖이었구나.. 어.. 우리 집에서 각이 좀 다.. 어.. 올라갔네.. 어.. 네.. 여기는 괜찮다.. 어.. 해우.. 있다 아직.. 야.. 남쪽 위주로.. 야.. 기가 왜 있을까.. 아.. 나 괜찮아? 1번.. 1번.. 2번.. 2번.. 기절이야.. 하나 기절이고.. 아.. 노란 옷.. 아.. 미안.. 내가 좀 무리했어.. 노란 옷.. 안 보여.. 빨리 정리해야 되는게.. 해우소가 내로일 것 같아.. 자기야 기다려.. 어.. 어.. 나 죽어.. 해우소 돌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지? 해우소 보면서 해.. 확인.. 확인.. 쟤도.. 쟤도 살리겠다.. 그냥.. 살리라 그러자..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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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또 온다.. 뒤로 빠져.. 마음 뒤로 빠져.. 짧아라.. 제발 짧아라.. 런.. 런.. 런쳐.. 런쳐.. 해우소 곽 조심.. 나 피먹는 중.. 큰일났네.. 아.. 괜찮네.. 뒤는 내가 막아놨어.. 해우소 왔어.. 올라가서 해우소를 밀까? 위해부터 하자 그럼.. 해우소부터 하자.. 해우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 아.. 너무.. 아.. 나를.. 연말이 왔다.. 아.. 쏘리 쏘리.. 아.. 조잡다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안된다.. 아.. 너무 많다.. 괜히 여기서.. 아.. 내가 피킹하지 말고.. 마지막에.. 아.. 아까비.. 아.. 너무 아깝다.. 재밌겠어.. 자기야.. 나도 진짜 재밌었다.. 그래 자기야.. 응.. 응.. 우리.. 다음에는 꼭.. 3연치.. 4연치 하자.. 굿밤.. 진짜 재밌었어.. 고마워.. 아 재밌었다.. 그치.. 나 오랜만에.. 사심.. 사심.. 사심치였네.. 아.. 받아줄줄 몰라서..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어제달리 사심.. 5개? 2개? 4개? 3개? WrestleMania! 넷.. equilibrium.. 2개? 9개? 10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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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11개?